안녕하세요. 저희는 단편 애니메이션 페루자를 만든 김예영, 김영근입니다. 장애를 넘어 영화를 장벽 없이 즐길 수 있는 진정한 축제장, 서울 베리어프리 영화제의 여덟 번째 생일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. 페루자는 저희가 에티오페에서 만난 한 소녀, 페루자의 성장기와 그녀와 함께한 여행 이야기를 담았는데요. 페루자는 사막의 오지마을에서 한국 드라마를 보며 꿈을 기어온 귀여운 한류 팬이었습니다. 혼자 한국어를 독학할 정도로 영특하고, 또 절망스러운 상황에서도 항상 미소를 잃지 않는 모습을 보며 저희도 페루자의 꿈을 함께 응원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. 그 당시 페루자와 헤어질 때만 해도 다음 만남을 기약할 수 없다는 점이 굉장히 아쉬웠는데요. 이번에 영화제를 통해 페루자를 한국에서 다시 만날 수 있다고 생각하니 정말 설레고 감사한 마음입니다. 11월 7일부터 5일간 열리는 서울 베리어프리 영화제에서 페루자와 함께 만나요! 감사합니다! 페루자와 함께 만나요! 확인하실 케이스 한 잔輕